omerjollf 讲 그리고 오늘 보스는 어 야 보스 이거 잘못 나왔다 보스 잘못 나왔어 가만있어 도티님 보스 이거 보스가 그 미니게임으로 되어있어 바꿔줘 얘들은 어 오케이 잠깐만요 빵수 또 너 뭐 먹어? 와 아까 그렇게 먹는데 제발 조용히 하세요 아 얘한테 왜 그래 잘 먹으면 좋지 아니 근데 아까 좀 말도 안되게 많이 먹긴 했는데 뭔 소리야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왜 그래 건강을 해칠까봐 그렇지 그런거 말하지만 스트레스 받아 애 미안 수연아 판처 받았어? 에이 짜장난 대장 하지마 으응 잘자 뭐야 내 텐트 뭐야 여기 어? 캠핑도구는 중고나라에 팔꺼당 우키키 어 오빠 거기있으면 어떡해 아 미치겠네 다시 다시 해야겠다 아 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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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다 하하하하 저랑 개그코드가 좀 맞으시네 아 네 너무 유머러스한 분이 나오셨네요 네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네 어 그 네 네 생각이 안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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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봐 인터넷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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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재 떠나주셨네 아 나 아 아 기다려봐 재밌는 거 있었는데 네 어 네 오케이 컷 됐어 누나 일로와봐요 누나 일로와봐요 여기 표지판이 표지판에 여기 표지판에 여기 표지판에 그거 저거 나는데 누나 이리로와봐요 누나 누나 나 지금 이거 엄청 언어고 이거 뭐야 코와 여친이랑 깨지마 뭐야 이거 누가 썼어 코와 여친이랑 깨지마 아 이거 내가 써놨는데 졌다 아니 하트마이너스 참크리에이터 오늘 왜이래 잊어가고 있는데 왜이렇게 언급이 많아 아니 나보다 나는 진짜 몰랐어 근데 못봤어 화면에 나왔을거야 아이고 미안하다 제발 NG작면소로 안올라가게 NG장면 올라가겠다 이거 으흐흫흐흑흐흐흫 하나 둘 셋 에잉 에잉 내가 쟤들때면 무슨 일이야 이게 연구하느라고 바쁜데 지금 어? 어?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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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니 지금 뭐.. 지금 기침하신 거예요? 저기요!